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러분들 자 파랜드 택티스2 이제 시즌2 택티스1의 시즌2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에 따로 제목을 쓰지 않도록 하겠구요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봐주시는 매니아 분들 정말 시청자수에 비례하지 않는 매니아 분들이 많습니다 매니아 분들 없으면 파랜드 택티스 유튜브 사실 업로드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매니아 분들 많은 리퍼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조마분도 좋아하고 매니아들도 좋아하는 파랜드 택티스와 진행하겠습니다 아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야되는게 여기는 힐러가 있어 여기는 마시아가 있어 여기도 팜이 있었는데 왼쪽은 힐러가 없어 리아는 힐 못해 이럴때는 가만있어 봐 어우 애들 뭐 템이 넘쳐나네 지금 아 그래 내가 템 샀었다 내가 템을 좀 샀었구만 굳이 얘는 낄 필요 없구요 프로테트림이나 돼지의 반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딱 줘야겠네 야채의 군봉 오케이 이거는 어 이거 지금 랄프가 줄 수 있어요 선물 줄 수 있다 자 일단은 야채 군봉을 팜에게 주고요 팜은 이걸 끼고 기존의 수라의 군봉은 데미지 약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앤드 택틱스 1은 이런식의 RPG 게임이죠 나 요런게 참 재밌습니다 요런게 참 맘에 들어 오케이 공격력도 올라가는거 끼고요 하나 주고 자 브라이언 할버드 마시아 좋아요 뭐가 더 좋은거냐 아 이건 불의 속성이고 빛의 속성이구나 지금 얘는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빛의 속성인데 36 방어력이 좀 낮아지네 근데 지금 빛의 속성이 올라가네 그러나 바람의 속성이 지금 스킬인것 같기 때문에 미스리 체인은 아 빼도록 하구요 카리는 못입고요 빛의 속성이지만 글쎄요 저거를 브라이언한테 줘야될까 브라이언 입을 수 있구만 줄 수 있으면 브라이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장비들로 바꾸고요 방어력과 불의 속성 어둠의 속성이 있다 이거는 놔뒀다가 차라리 니안한테 주자 니안이 그냥 어둠녀거든 어둠 미쳤거든요 어? 오필리아꺼? 하나 잘못 샀네 있는거 사버렸어요 알구요 방어력 3 너가 끼구요 음 그게 더 좋은거 자 이정도면은 뭐 일단은 뭐 정리가 좀 된거 같은데 팜 어 그래그래 나중에 끼고 진행합시다 더듏두두두두 전낫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일단은 일루와 최대한 레온이 약간 좀 아 레온 만화가 안되네 이러면 가만히 있어 봐 안대 안대 나머지 애들 다 만화가 안되네요 이런 첫 턴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첫 턴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아유 이런 미친 다 아무것도 못하잖아 칼은 남기구요 그냥 티티의 마시아 일단은 글쎄 이게 둘이 만나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하고 이렇게 합치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가만있어봐 지금 위로 갈거 그랬나 오케이 이리로 가자 매직 쉬드 프로텍션 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레온이 방어력이 그냥 기본 방어력이 되네 어 화살 잠깐만 어 그렇지 아까 저기 크리티컬 터진게 8인가 본데 지금 어 뭐죠? 아 나무 사이로 숨었죠 개이득잼 이것도 안맞을수도 있어요 아 뭐야 와우 야 50일이 단다고? 잠깐만 어어 오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위험해 잠깐만 여기 힐러 없는데 어어 애지겠는데 가만있어 그만와 그만 그만와 야 큰일 났다 야 야 레온 안된다 이거 레온 살아남을수 있을까? 일단 내가 봤을때 리아는 거의 갔어 이정도면은 어어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일단은 먹어주고 어 사러? 옘벼 아 이거는 일로 가주고요 아장낼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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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데미지 굉장히 훌륭한데 이렇게나 많이 난다고?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이거 잘한 마무리다 만약에 이거 마무리하면은 우필리아로 앞을 달려나가자 제발 제발 공주님 어떻게 안됩니까 힘에삼아 이렇게 되면 좀 까다로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얘를 보냅시다 확실하게 자 여러분 공주님은 잠시 일로 오세요 제 템 있습니다 자 우리 티티가 일로 와주고 아 이거 진짜 어떡한다 일단은 잠시만 이거 마법도 안되고요 차라리 도구를 먹자 소마일꽃을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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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과감하게 가 게임 그래 이거 뭐가 아쉽냐 할 수 있어 잠깐만 그냥 이거 써 세크리 파이스 아쉬움 없이 인생살어 아쉬움 없이 인생산다 얘들아 어서 봐 길로 와서 많아줘 많아 많아 이한도 죽어? 아이 미... 아이 미친 얘네 사라... 개 가는 거야 몰라 야 나도 몰라 그냥 질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망.. 망 느낌 나 아 조금만 조금만 더 못 걸어가냐? 잠깐만 익스플로션이 뭐였지? 아... 이건 주변에 하는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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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몰라 저지른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헐 헐 참... 아니 쟤네들은 앞에 있는 애들 나두고 궁수가 바로 앞에 못 만충이 하는데 온다 칼이니 그래도 마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발 사라줘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그만해 됐어 뭐야 뭐야 죽은 애껄 뭘 뺏어와 멍청한 자식 이런 멍청한 자식 이런 멍청한 놈 난 레온 살았다구 멍청한 자식 잠깐만 쟤를 죽일 각이 안 나와 칼이네 만화가 80이 안 돼요 큰 그림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아 여러분 어떻게 큰 그림 한 번 갑니까 큰 그림 한 번 갑니다 큰 그림 한 번 가겠습니다 잘로 와서 그냥 미친듯이 그냥 만화 써 그냥 소마의 꽃 줘 그냥 미친듯이 써 그냥 됐어 페넥 아 미친 아 저 밑에 칸이 아이 괜찮아요 좋아 좋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서몬 에리시아를 쓰는 거죠 오늘 플레이는 막 플레이인가요 큰 그림 갑시다 빅피처 가겠습니다 막 플레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다 큰 그림 가는 거예요 자 스턴피드? 얘꺼 야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오케이 대지진 이제 헬조선에 그렇게 핫하다는 아 뭐야 마시아 만화가 안 되잖아 애졌네 괜히 왔는데 어 얘 안 맞았네 아 맞았네요 표정이 멀쩡해가지고 왜 멀쩡한 척 하고 있어 이 자식아 인마 어? 어딨 말이야 ello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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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